예 안녕하십니까 언토입니다 지금 방송중이고요 제가 하고있는 게임은 히오... 히에인즈에요 와... 민구님이 전차 좀 타보라고 아이디를 빌려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이제 티거를 연구하기 위해 좀 키워달라고 하는데 일단 영상으로는 한두판 정도 찍어보고 괜찮다 싶으면 계속 찍을게요 이오전차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뭔가 다르네요 진짜 지레도 있죠 우리 천적 지레 밟고 가다가 감당 못합니다 감당 못해요 그 순간 잣대는거에요 한국말로 잣대는거죠 전차를 준비해야되기 때문에 어... 좀 시간이 걸립니다 네... 전차 준비 완료됐구요 갑시다 와... 야 이렇게는 있어 게임이 이야... 전차 타본 기분 좋네요 야... 이렇게... 구현이 되었어요 싸워볼게요 오... 근데 이거 조준... 거리 측정 방법은 모르겠지만 그냥 뭐... 빵야빵야면 되죠 대충... APCR도 있고 고폭탄도 있고 팩트탄도 있죠 일단 우리는 보병을 갈거기 때문에 음... 팩트탄? 갈까? 이렇게 해치넣듯하가는 죽겠지 그러자에 또 이제 시야가기 엄청 불편하고 이렇게 이제 포를 쏘는거네요 이어서 수리도 가능하고 이거 옆에 포 어떻게 쏘는거죠 아 이거구나 탄... 뭐 이런거군요 자... 일단 제가 저... D지점에... 어... 스파한 이유가 운전법도... 에키... 어... 이... 에키캠 해가지고 스파한겁니다 여기서도 지도를 볼수가 있어요 와... 쩌네... 전장으로 가서 음... 애들이... 애들 이제 조지러 가봅시다 뭐... 안전구역에 가니까 애들이 없는거죠 일단은... 뭐 적은경에 해서 간거에요 어딨어 멀리선가 뭔가가 보이는데 이야... 벌써 팡팡 터지고 있습니다 아... 이게 체코제군요 체코제 어딨니? 아... 가면 좀 위험할텐데요 천천히 가보죠 무리하지 말고 한 번 써볼께요 빵이야 아... 클립이구나 클립 천천히 가보죠 뭔가가 터지는 순간인데요 좀 겁이 난다 좀 위험하겠죠? 바주카포... 위험할 뻔했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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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바주카포가 있어 아 이렇게 되는거구나 가면 위험하다는 이유가 이거군요 음 어 애들이 다들 바주카포를 두고 있네요 음 건물 안에도 있고 네 어서 이거 연구해서 티거 타야죠 계속 맨날 이거 2호 전차 4호 전차 타면 뭐하겠어요 음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 자 전차 돌격 자 치아가게 꽤나 불편해요 이래서 막 밖을 내놓 얼굴에 내놓고 다닌건데 문제는 음 이렇게 얼굴을 또 내밀고 나면 위험한거죠 자 갑시다 봅시다 애들이 지금 어디있는거야 죄송해요 지금 설거지 설거지를 훌륭 안하죠 아 이거 마이크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 들려 밖에 또 주짓단이 또 주짓단이 그것 때문에 또 안그러 그렇고 저격수도 있고 진짜 꽤나 위험요소가 많은 게임이에요 히엔재가 고폭탄을 재장전하구요 갑시다 갑시다 어휴야 야 전차 서스펜션도 저격수도 이렇게 잘 구현되어있을지 몰랐네 음 이렇게 꽤나 위험요소가 많겐 남겨라 이거 오늘날 티거 연구할수 있을까 잠깐만요 잠깐만요 됐어요 갑시다 고고 진짜 게임이 리얼하게 돼있어 리얼디 와 진짜 시간도 꽤나 불포네 나람은 벌써 멘탈 깨져서 이게 게임이 뭐니 욕하면서 접었겠지 전차수리 뒤로 빼 야 렌치로 전차수수야고 이런맛이 하는군요 게임을 어어 아그니또 3까지 해주네 좋다 야 땡큐 땡큐 베니머치 어디 어디 스피드! 야 길막 좀 하지마라 와 전자 타는 맛이 이런 맛이구나 알프로 돌격 감사합니다 수리 감사 이렇게 태울 수도 있고 참기적인 게임이에요 이러디드! 한명 잡았구요 아프다 또 한명 잡았어요 오우 안맞은게 당기네 이놀이! 들어와서 들어와서 바주카 백령이 너무 많아요 바주카 백령이 너무 많아요 오 오고있구나 아군이 잠깐만요 일단 전차 수리 좀 하고 갑시다 진짜 진짜 좀 이제 틈새시장을 어 틈새를 벌려가지고 수리해야 되는 게임이네요 이렇게 이렇게 야 뭐니야! 야 왜! 왜! 너 왜 그래! 아 그랬구나 그랬었어 어흑 안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오케이오키 이거 거거 너무 어려워 아군이구나 아군 미안해 으어ㄹ 익orp여 아 이게 이거져? 미군전차 아 이게 이거죠 나이스 샷 이러디 타이어 너도냐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아군 고맙다 오우 오우 샛 저거 저전차는 또 뭐야 아 이거 애미사각 채피지 채피 아 이렇게 또 내려야되는구나 응 그니까 이제 전차가 파괴당한 위험이 있으면 내리라 어어 좋은 교훈 얻어가네요 뭐 전차전도 의외로 재밌네요 음 음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 뭔 상황이죠 이거는 디펄이 아무튼 전차 한번 타고 싶네요 뭐 뭐 그래도 이번에는 음 이겼네요 제가 대충 던던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겼습니다 나이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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